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. 10월 7일부터 14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. 파랗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고요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그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 보겠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 한낮기온은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. 이 시기에 가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단풍놀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중기예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